자, 이 시간에는 소위 잘 알려진 돌아온 당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얘기는 계속 모든 교회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반복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들으면 들을수록 확실해진다면 반복을 자꾸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나 알아, 이러고 반복이 안 되면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정상적인 생리예요. 그래서 자꾸 같은 얘기라도 듣고 또 듣고 그럴 때마다 감동이 새롭고 그러면서 이 소위 돌아온 당자 이야기가 목적하고 있는 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주 확실하게, 더 확실하게, 당연하게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얘기의 주인공을 둘째 아들 중에 몇째 아들이 주인공이다?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라고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왜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가만 보니까 이 얘기의 진짜 주인공은 어떤 사람, 두 아들을 가진 어떤 사람, 곧 어떤 아버지가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래서 여기에는 세 인물이 등장해요. 아버지가 있고 큰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재산으로 타가지고 도망가 버린 둘째 아들 당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다 부각하고 있는데 과연 이 성경은 누구 얘기를 하고 싶으냐? 제가 볼 때는 아버지를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성경은 어느 부분의 이야기든지 누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온 구약 성경이 다 누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든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등장할 때는 그것은 덜덜이에 불과합니다. 누구의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등장하는 조연일 뿐이에요. 조연들은 다 누구를 위하여 나옵니까? 주연을 위하여 나옵니다. 아버지가 주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하루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지분을 그냥 저에게 주십시오. 이거 아주 망란이야. 그렇죠?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고 주로 이 제사는 아버지가 유언장을 써놨다가 그 유언장이란 언제 유효한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유효한 거야. 죽기 전에는 유언장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연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대요. 세상에 이런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눠줬어요. 이 아버지가 두 아들을 키우면서 큰아들은 어떤 성격의 소유자고 둘째 아들은 어떤 성격의 소유자다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있을까? 없을까? 다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그렇죠? 자, 그 후 며칠이 못되요.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아버지를 떠나가 버렸어요. 떠나가. 가서 거기서 허랑 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흡의하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은 어떤 성격을 가진 아들인지 다 모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주면 아무래도 이 놈은 어떻게? 집을 떠나서 지 마음대로 아무 간섭받지 않고 살고 싶어 하면서 결국은 재산을 다 모여 다 날릴 거라는 것은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자, 아버지는 알았어요. 알면서도 재산을 주는 것은 좀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녀석한테 유산을 줘, 상속을 줘 봐야 다 날릴 거야. 뻔할 뻔짠데 상속을 주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줬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너는 착하니까 주고 너는 뭐예요? 줘봐야 재산 다 날릴 거 뻔하니까 못 주겠다. 이런 조건적인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각 사람들이 받아야 할 사랑은 조건 없이 누구에게든지 다 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야기이다. 아버지의 무엇을 나타내려고 한다? 아버지의 그 아들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려고 한다. 그 사랑에는 아무런 뭐가 없다? 조건이 없다. 이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틀린 거예요? 아니요? 틀린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틀린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결국은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내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를 봐도 뭐예요? 재산 받을 놈이? 천국 갈놈이? 천국 갈놈이 못해? 결국 그렇게 돌아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의 입장 우리들의 그 조건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 줘야 돼. 즉 그것을 바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또는 진리의 영. 이것이 와줘서 내 가슴에 들어와야만 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야말로 진짜 사랑이구나 나를 느끼게 되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지금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 매시간 매시간 다른 얘기인 것 같지만 솔직히 말해서 알고 보면 똑같은 소리예요. 맞아요, 맞아요. 맨날 같은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이 성경 공부처럼 반복적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그 시대, 이 모든 것을 바꿔가면서 아무리 상황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어떤 경우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마음 속에 그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분깃을 뭐여?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기름이 없는 거고 기름이 없으면 등잔에 뭐여? 불이 꺼져버리는 거고 그 성령 없음이 결정적으로 치명적이다. 그것이 결국은 내가 성령을 그동안 받지 않았던 것이 나를 뭐여? 심판하는 것이 된다. 자, 다 합의했습니다. 다 재산을 까먹은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크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둘째 아들이 비로소 뭐여? 아주 거지가 되었다. 아, 궁핍하게 되었다. 네, 궁핍하게 되었다. 이 얘기는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하나님이 아주 사람들에게 아주 지혜로운 마음을 줬는데 아, 그 지혜로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공부를 좀 하면 참 깊이 깨달을 사람인데 자꾸 그 실력을 가지고 어디에다만 써먹고 있어? 돈벌이하는 데만 자꾸 써먹어. 또 어떤 사람은 정치하는 데만 자꾸 써먹어.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지혜력을 어떻게 다 당진한다. 이런 얘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 건강을 줬는데 건강을 줬는데 그동안 뭐여? 병나는데 다 건강을 소모했어. 과로하고 속상하고 이래가지고 자기 건강 본래 참 건강한 사람인데 자꾸 그런 데다가 완전히 소모시켜 버렸다. 그래서 비로소 뭐예요? 비로소 궁핍해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 올바로 만나기 위해서는 비로소 뭐예요? 궁핍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비로소 궁핍해져. 저도 그랬고 누구든지 야 내가 그동안 가졌던 것 다 날라갔구나. 그러나 그 좋은 머리로 서울대학을 가고 하바드대학을 나가고 삼성에 들어가고 잘 나갈 때는 궁핍해요. 그러다가 막 거기서 또 승진해야 되고 경쟁하고 이러느라고 건강을 다 잃어버렸다.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래서 이 궁핍할 때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을 때가 참 중요한 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 내 자매님들을 보면 별로 궁핍 안 해줬는데요. 언급은 그것도 참 내 자매님들이 그렇게 서로 저렇게 서로 자매가 똘똘 뭉쳐서 맨날 같이 있고 그러기가 쉽지를 뭐요 안습니다. 저 집에는 상속문제도 없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다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왼수가 돼 있고 참 저렇게 사랑이 유지가 되고 참 그래서 그렇잖아요. 네 명이 되면 어느 언니는 어느 동생은 미워하고 어느 동생만 더 좋아하고 어느 동생은 어느 언니만 더 좋아하고 어떤 언니는 별로고 뭐 이래가지고 복잡하게 되는데 저는 어저께 식사하고 우리 바다정원 가서 이렇게 마주 앉아서 그렇게 해서 너분이 앉아서 좋아하고 있는 거 참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행복이 있는 곳이구나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가실 때 보면 한 분 한 분이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이래서 다 참 결국 저렇게 여자는 셋만 모여도 안 된다는데 넷이 모여가지고 저렇게 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사랑들을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간직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아무도 안걸렸는데 뭘 여길 오시겠어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피로소 뭐라고요 궁핍한지다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비로소 오늘 맨 앞줄에 앉은 거 보니까 비로소 내가 지금 필요하다 성경은 이런 책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전곡을 지르는 말만 있어요 모르고 읽으면 별로 중요할 거 하여튼 제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래서 아버지는 이 사실을 다 미리 알았을까 모를까 이 자식이 저렇게 살다 보면 지 성질대로 살다 보면 비로소 뭐요 거지가 될 거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줄 때부터 무슨 생각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 네가 거지가 돼 봐야 알지 이러고 재산을 준 거야 아시겠죠 그래야 이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둘째 아들은 형은 안 나갔어요 둘째 아들은 왜 이렇게 뛰쳐나갔을까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형은 아주 착실한 성격입니다 아버지가 시킨 대로 어떻게 뒤에 가면 나와요 형이 그런 말을 하는 게 나옵니다 아버지 하는 말이라면 뭐요 다 잘들어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하고 아마 이 세상에 모든 아버지가 그런 큰아들 같은 아버지를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아들이에요 그러면 동생이 그런 형 본을 좀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동생은 나가버렸어 왜 나갔을까 저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형 때문에 나갔다고 생각해 왜 형님 사는 걸 보니까 자기는 뭐야 자기는 저렇게 못 살겠어 저 형처럼 살아야 천국을 가는 거라면 자기는 형처럼 살 수가 없어 형은 맨날 아버지가 뭐예요 무서워 피곤해서 좀 이렇게 느려져 있다가도 아버지가 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형은 후닥닥 일어나서 일하는 척 하고 형 왜 그래 그러니까 형이 하는 말이 너 아버지 에게 조심 해야 돼 우리 아버지 아주 부드러운 분 같지만 다 하나하나 뭐예요 다 따지고 점수를 매기고 있어 그래서 너처럼 그래가지고 아버지 눈에 들기 뭐예요 힘들어 아버지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형은 아버지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본다 큰아들은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뭐예요 율법주의적으로 착하게 살고 또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천국에 보내준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은 아시고자 하는 거예요 비로소 궁핍에 먹고 살 게 없어 이제 그러니까 취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먼 나라 그 사람에게 취직을 해서 그 중 하나에게 부처 산다는 말은 취직을 했다 용역을 했다 그랬더니 그가 저를 그 둘째 아들을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다 참 유대인으로서는 최고로 창피한 일입니다 돼지 심 돼지를 어떻게 돼지를 키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하지만 그것도 없어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래서 굶어 죽게 됐다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지금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게 누구 생각이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으냐 그 하인들 일꾼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나는 아들인데도 하인들은 풍부히 잘 먹고 사는데 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죽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스스로 돌이켜 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죠 스스로 돌이켜 라는 말을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아버지를 참 속상하게 해드렸구나 이런 자기의 잘못을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 아들 인데도 이렇게 굶어 죽는데 우리 아들이 아닌 하인들은 뭐예요 배불리 먹고 사는구나 정신이 부쩍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내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버지 속상하게 걱정시켜 드리고 아주 내가 참 불효막심한 놈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니라 누군가 누구는 먹는데 나는 못 먹고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결국 누구 생각밖에 안 하는 거야 자기 생각밖에 안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을 깊이 하게 했다 이런 말로 해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결국은 그래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라고 말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목적은 안 굶어 죽기 위하여 안 굶어 죽기 위하여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하인의 품꾼의 하나로 취직 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리라 하고 아버지께로 가자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밥 먹으러 갑니다 아시겠죠 밥 먹으러 가는데 이제 가는데 어떻게 해서 밥 먹으러 가요 어떤 방법으로 내가 공짜로 밥을 먹여달라는 게 아니고 당신의 하인으로 아버지의 하인으로 들어갈 테니까 밥값은 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아버지를 무슨 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조건 왜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아버지가 공짜로 먹여줄리가 없다 이거야 그러나 한편 이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요 뒤에 가면 나와요 이 아버지는 자나 깨나 뭐예요 이 아들 걱정을 하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 아버지는 이 놈의 새끼가 돌아올 거를 뭐예요 알고 계신다 왜 아버지는 뻔히 다 알고 있다고 재산을 분배해 주면 자식은 지 마음대로 나가서 허랑방탕 술 마시고 그러다가 망하면 거지가 돼서 밥 얻어 먹으러 뭐예요 올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런 걸 아버지는 다 알아 아버지는 그때를 뭐예요 그때가 오기를 바라고 계신 분이야 이상구가 아버지 곁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놈의 새끼가 거미환양 성공해서 돌아오면 받아주겠지만 거지가 돼서 돌아오면 아예 문도 열어주지 마라 가문의 가문의 수치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야 이 아버지는 매일매일 동구박 동구박 이면 뭐예요 요즘은 동구박 이라는 거 싹 없어졌어 그렇죠 옛날에는 동네가 있으면 동네 어귀가 있어 동네 어귀에는 주로 뭐가 있었어요 큰 나무가 있고 그늘이 져있고 그런 곳이 있었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동네 어귀를 맨날 지금쯤 올 때가 됐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번쩍번쩍 비카 번쩍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지는 안 않았습니다 그 자식 성질상 성격상으로는 뭐예요 그건 확실하게 거지가 돼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항상 마을 어귀 동네 어귀에 나타날 거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버지 마음은 뭐밖에 없어요 몸은 건강해야 될 텐데 병은 나이지를 말아야 될 텐데 이름이 아버지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 말 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 말은 다 다 뭐를 이루기 위한 대사에 불과해요 그렇죠 바바드묵 아버지의 하인으로 취직해 주세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가 거지로 거지가 돼서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은 전혀 전혀 생각도 아니에요 철저히 뭐예요 조건적인 아버지로만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취직을 하려면 밥이라도 먹으려면 아버지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니까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대사를 외우는 거지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고 싶은 아들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개를 해야 아버지는 이 아들을 하인으로 취직시켜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조건적 생각을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자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이제 왔습니다 예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참 저도 이런 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무슨 하나님이 있냐고 그러던 이상구가 예 일어나 뭐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그런데 아직도 상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멀어 저 동네 어기가 아무라물하게 보이는데 오늘도 이 아버지는 어떻게 담 너머 다 높은 데 올라왔어 그 동네 어기를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그런데 드디어 한 거지가 나타났어 아직 그런데 거리가 뭔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데 이 아버지는 딱 보니까 뭐 상 거지가 나타났는데 자기 아들 맞아 저 자식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아직도 산거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어떻게 여겨 지구 지구 불쌍해 저 자식이 결국은 저렇게 재산을 다 탕진하고 저렇게 거지로 살다가 지금 오고 있구나 불쌍하다 이게 이 이놈의 새끼가 회개를 할 거냐 할 거냐 이거하고는 장관이 뭐예요 없어 먼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되돌려 받는 것이 아버지 쪽에서 더 급해 그렇죠 그래서 보고 아버지가 여기 보면 달려갑니다 달려갔습니다 여기서 그 당시 풍습으로는 나이 든 그런 아버지 뻘대는 사람들이 달린다는 것은 아주 쌍놈 같은 짓이었어 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는 달려 갔습니다 왜 달려 갔어 달려간 이유가 뭐라고요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그런 거지 아들도 어떻게 사랑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아버지는 이제야 내 아들을 도로 뭐여 내가 찾는구나 아버지가 더 급하다 치근히 여기 달려 가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의 상태는 어떠냐 하면 돼지를 치기 때문에 이 돼지 하고 같이 살아 그러니까 그때는 흉년이 들여가지고 물도 별로 없고 하니까 땀 범벅 돼지 오줌 똥 범벅 이래가지고 냄새는 뭐요 취독한 이런 상황인데 이 아버지가 뭐요 달려간다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니까 그 더러운 돼지 오줌 냄새 나는 목을 뭐예요 목을 끌어안고 아들의 목에다가 입을 맞췄요 자 우리 하나님의 이런 분이 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할 거 있어 없어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 뭐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아들을 받아들였어 그런데 그 아들은 그렇게 끌어안고 달려 나와서 끌어안고 그 더러운 목에 입을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준비해 준비해온 뭐예요 대사를 외우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왜 아들은 그래야 될 거 같아 아들이 아들이 아마 이상구 박사가 아버지가 됐으면 그냥 어 저 거지가 온구나 그러면 여봐라 저 저 자식이 오늘 돌아오는데 문 닫아 걸어 응? 그래서 탁 나가서 문 밖에서 너 왜 왔어? 굶어 죽기 싫어서 왔구나 응? 밥 먹으러 왔지 그러면 밥 얻어 먹으려면 뭐라? 일단 전화 됐다 그래 응? 그러면 내가 취직시켜 주지 이랬어 이랬을 거예요 근데 왜 아버지는 자기가 먼저 달려나가서 다 먹으라고 입을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미 그 아들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준비해 온 대사를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 뭐 하나 이 하나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 그렇게 씹으려 쌓지만 이 말입니다 햇소리 쌓지만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나는 이제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지만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뭐라 그래요? 종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뭐요? 내가다가 입히고 손에 뭐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신발도 없고 옷은 형편없고 옷은 형편없고 가락지는 뭐를 뜻하는 거예요? 반지 그 당시에는 가문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반지를 어떤 반지에 꼈는지 아 이 사람은 어느 집 아들이구나 하는 가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락지를 끼워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너는 박수 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옛날부터 내 아들이었고 네가 나가서 허랑방탕 재산을 탕진해도 너는 내 아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이제 돌아왔으니 네가 내 아들이니까 반지를 끼워 끼워 끼워야 된다 탕 여러분 드디어 이 아들은 아버지가 잃은 아들이라는 사실을 뭐예요? 처음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형이 살아가는 꼬라지를 보고 아버지가 무서운 줄 알았어 아버지가 제 기껏 자기가 와봐야 하인으로 취직이나 시켜서 그래 네가 일 한 만큼만 먹어라 이러는 하나님인 줄로 그런 아버지인 줄로 오해하고 있었다 네 그래서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뭐예요? 즐기자 아버지는 좋아 죽겠는 거야 아들이 돌아온 거야 자기 품으로 장치하자 그래서 잔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아들이 진짜 회개는 언제 했을까요? 언제 했을까? 잔치 잔치하면서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자기가 돌아온 걸 뭐예요? 이렇게 기뻐할 줄 몰랐어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대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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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를 아들로 대해줄 줄은 뭐예요? 꿈에도 모르고 이제야말로 진짜 아버지가 가진 자기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확인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은혜라고 그러죠 그렇죠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어요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었다 그거를 드디어 받아본 거예요 이제 이 아들은 아버지가 이런 은혜로우신 무조건적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의 내용이 뭐게?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가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을 몰랐습니다 가 회개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조건 없이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인 줄은 제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잔치가 열릴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철저히 조건적인 신 아버지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면 와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을 뭐요? 모르고 이때까지 살았구나 그것이 진짜 회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뭐 밥 얻어 먹으려고 굶어서 죽겠는데 그래서 가서 그러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이거 다 웃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어떻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뭐예요? 다시 살아난 거나 마찬가지고 자 여기 보면 재밌는 말이에요 내가 뭐예요? 잃었다가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이 아들을 잃었어요? 아들이 뭐예요? 지발로 지휘가 도망갔지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식은 톡 꼈다가 돌아왔다 그러지 않잖아요 모르겠어요? 도망갔어 안 갔어? 아들이 도망갔죠 근데 이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이 도망갔다 돌아왔다 그러지 않는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도망갔다 돌아왔지 근데 왜 아버지는 도망갔다 돌아왔다 그러지 않고 내가 잃었다가 뭐예요? 다시 얻었다 그러잖아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이 자식은 톡 꼈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 아들이 쪽팔려 안팔려? 그렇게 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 주고 쉽지를 않는 아버지야 그래서 아들이 도망간 거 거정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잃었다는 거야 박수! 이게 이게 성경 그러니까 이거 누가 주인공이란 게 나타났어요? 아버지가 주인공이지 그래서 이까지는 아들이 조연으로서 둘째 아들이 조연으로서 나타났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저희가는 뭐예요? 이 하인들이 역시 우리 주인님 뭐예요? 정말 좋으신 분이다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결국 이 하인들은 그 주인님의 뭐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인님은 참 무조건적 사랑의 주인님이다 이제 제 2조연 마다들이 나타납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했어요 집에 돌아올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돌아올까? 이 마다들은 돌아오는데 풍악 소리가 나고 노래 소리가 나고 그럼 이 마다들은 뭐라 그럴까요? 이것들이 왜 일은 안 하고 춤추고 그래서 한 종을 불러 이것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종이 대답합니다 누가 돌아왔다? 당신의 동생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동생 당신의 사랑하는 동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즐거운 일입니까? 이렇게 종은 지금 당신의 동생이 돌아오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지금 파티를 열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당신의 동생이고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해합니다 바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형은 왜 잔치야? 이렇게 인상을 팍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은 아니 지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이제 이런 의조예요 그랬더니 형이 어떻게 했다고요? 열받아서 이 자식이 누가 왔다고?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아나 안 들어가 그 새끼가 돌아왔는데 뭘 잔치를 다 해? 그런 새끼는 뭐예요? 곤장을 50대를 쳐가지고 벌을 줘야지 나는 못 들어가 그럼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럴까? 제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가 그러니까 이 큰 아들은 아버지가 지금 그 둘째 아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이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할 만도 하죠 그렇죠?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이 이렇게 열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타내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외로우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이해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참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라도 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랬더니 큰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큰 아들 보고 들어가서 너도 포도주 한잔하고 오늘 송아지 자면 송아지가 큰 맛이 끝내줘 우리 다 기뻐하자 그랬더니 이 큰 아들이 하는 말 좀 보세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고 아버지 시킨 대로만 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뭐예요? 염소 세끼라도 줘 염소 세끼라도 줘 내가와 내 친구로 잔치를 하면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재산을 참기와 함께 먹어버린 누가? 이 아들 여기에 빠진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당신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까 종은 이 큰 아들한테 누가 왔다고 그랬어요? 당신의 동생이 왔어 근데 이 아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한테 이 당신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그 새끼는 내 동생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새끼가 왜 내 동생이냐? 그래놓고 당신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큰 아들한테는 뭐가 무엇보다 더 중요해? 사랑보다 율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에요 당신의 이 아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This son of yours This son of yours 이 이따우 이 새끼라 이 말입니다 이 이 아들 누구의 아들? 당신의 아들이 왔는데 창기와 함께 그렇게 다 먹어버린 당신의 아들 이렇게 착한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이때까지 아버지 재산을 일구어 주고 이 뒷자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시던 아버지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했으니 이 당신의 아들 이게 왜 내 동생이냐 이 말입니다 나하고 엮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다니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랬더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했으니 내 것이 뭐요? 다 네 것이다 조건이 없다 그렇지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요? 마땅하다 큰아들에게는 마땅하지가 않아 이거는 부당해 아버지에게는 뭐요? 마땅한 거야 여러분이 살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아버지 쪽으로 가야 돼요? 형짝으로 가야 돼? 그렇죠 그것이 마땅한 아버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것은 너무나 뭐요? 당연하고 마땅한 거지만은 큰아들 유대인들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인간들 이것은 부당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직도 이런 서로가 뭐요? 이것이 바로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에요? 과장노와 아장노의 갈등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정말 이것이 바로 바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깨닫기 전에 사울과 스테반의 갈등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과거가 아무리 악해도 그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드디어 아버지 품으로 어떻게 돌아왔다는 그 자체 그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것이 그렇죠? 맞다 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못되고 그래도 우리 속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못된 것 많아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천국에서 영생을 주는 것은 너무너무너무 마땅하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끝납니다 과연 형은 이 아버지의 말을 받아들였는지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얘기에요 그러나 형이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아쉽지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은 형의 선택에 맡겨놓고 이해하기는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선택하셨죠? 네 어느 쪽을 선택하셨는가요? 마땅한 네 그렇게 잔치하는 것이 마땅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그런 아버지를 선택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정말 이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율법입니다 사랑은 마치 율법과 반대쪽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을 논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율법 같은 것은 무시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랑과 율법이 반대편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라는 것 그 자체가 사랑을 가르치기 위한 첫 단계들이었다는 것 정말 돌로 치라고 하는 것이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라는 그 사랑의 율법이었다는 것 주님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 율법들도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정말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나타난 무조건적 사랑 오늘 이 당자를 맞이한 아버지로부터 나타난 이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 이것이 당자를 살리는 그래서 이날 이후로 당자는 참 아버지를 만나서 절대로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정말 형보다 행복한 아들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도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이 돌아온 당자처럼 이렇게 새로운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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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